봉화제일교회 권정호 목사의 원로 목사 추대식과 원로장로 명예건사 추대식이 열렸습니다. 500명이 넘는 지역교회 목회자와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예장 통합 직전 영준호 회장 강성효 목사는 우리 모두가 선한 것과 거리가 먼 죄인이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선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으로 끝마칠 수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. 추대 예식을 통해 27년 동안 봉화제일교회를 심우해온 권정호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새롭게 부임하는 이재영 목사에게 성의를 전달했습니다. 권정호 목사는 지난 1994년 부임해 목회사역과 교회 증축 등 교회부응에 앞장서 왔습니다.